잔아 난 니가 저렇게 어릴 줄은 몰랐어 에블바리 하나 둘 셋 넷 야야야야야 쇼킹 쇼킹 야야야야야 아 그만해 좀 아 미쳐나 올리려고 어? 저 저기 제니 아니 제니 누나 좀 만나러 왔는데요 어 제니 누나를 만나려고 우리 고피리 총각해서 어? 뱃비리가 도망간다 저 제니 누나랑 잠깐 이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응? 응? 처음엔 누나 사진을 보고 하도 이쁘길래 그냥 얼굴만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누나를 막상 본 순간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아우 친구야 좋겠어 좀 저도 솔직히 말하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하면 누나가 제 곁에서 떠나가실까봐 전 그게 두려웠단 말이에요 누나 한번만 용서해주세요 전요 진짜로 진짜로 누나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너 언제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? 누나 화나신건 아시겠지만요 다음부터 절 동생으로 생각해주시고 계속 만나주시면 안될까요? 너 머리 대 왜요? 너 나한테 반말한 값이야 이거 또 대 또요? 그래 너 나는 팔짱기 값도 해야지 또 대 싫어요 손 잡았잖아 또 대 또 대 너 나랑 전화 짓잖아 또 대 또 대 쟤 몇살이야? 고등학교 2학년 아 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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